미국 ABC 뉴스는 목요일 늦게 미국 관리의 말을 인용해 이스라엘 미사일이 이란의 한 장소를 타격했다고 보도했고 이란 국영 언론은 이란이 이스라엘에 보복 드론 공격을 가한 지 며칠 만에 이란 중심부에서 폭발이 일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파레스 통신은 중부도시 이스타안의 한 공항에서 폭발음이 들렸지만 원인은 즉각 밝혀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은 이스타안과 시라즈, 테헤란 상공의 항공편 운항을 중단했다고 국영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스타안주에는 이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의 중심지인 나탄지를 포함한 여러 이란 핵시설이 위치해 있습니다. 미 연방항공청 데이터베이스에 게시된 항공사에 대한 공지에 따르면 테헤란 이맘 호메이니 국제공항은 그린이치 표준시 7시까지 모든 항공편이 폐쇄되었습니다. 추적 웹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24에 따르면 금요일 새벽 이란 상공을 비행하던 일부 에미레이트 항공과 플라이 두바이 항공편이 갑자기 연공해서 급선회했습니다.